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평양에 도착해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빈 방문이었고요. 어제 공개된 영상만 봐도 말 그대로 최고의 의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류이한 여사는 어제 오후에 평양순환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또 공항에서 환영 나온 북한 주민 1만 명이 열렬히 꽃수를 흔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흥미로운 점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도 시주석 영접하는 자리에 나왔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숙청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북중 정상은 오후가에 함께 탑승을 하고 카포레이드를 하면서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태양궁 광장에서도 성대한 환영식은 열렸는데요. 태양궁 광장이 왜 유명하냐면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곳이에요. 이곳에서 환영식을 받은 것은 외국 지도자 가운데서 시주석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이번 시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들로 시사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들인데 중국의 외교 사령탑 또 이번 방북에 총출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총출동했는데 이번에 워낙 오랜만에 방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주석의 방문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 전 주석 방문 이후에 14년 만이거든요. 오랜만에 방문이라서 외교 사령탑도 대동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위원인 양재츠를 비롯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시주석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딩쉐샹 공산당 중앙판공처 주임도 포함이 됐습니다. 발음이 진짜 어렵네요. 딩쉐샹 공산당 중앙판공처 주임이 포함이 됐습니다.